2월 넷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적시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방탄소년단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엠코스터와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월드 너머 케이파 차트쇼 엠코스터 안녕 고마워 holder 감사합니다.